메타민 3.7 습관 학교에서 개발한 메타민 3.7 습관 플래너입니다. 탁상용 캘린다처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서 1년동안 6주 단위로 약 8가지의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습관훈련 전문 플래너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품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누구나 메타민 3.7 습관 플래너를 활용하여 습관을 바꾸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타민 3.7 습관 플래너는 메타민 3.7 실천력 플래너와 메타민 7.3 습관력 플래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민 3.7 실천력 플래너는 3,7일 단위로 21일동안 행동변화를 일으켜 습관을 고치거나 기르기 위해 실천력을 훈련하는 플래너입니다. 메타민 7.3 습관력 플래너는 메타민 3.7 실천력 플래너로 훈련한 행동변화를 습관으로 굳히기 위해 7.3일 단위로 21일동안 습관력을 훈련하는 플래너입니다. 메타민 3.7 실천력 플래너 사용법입니다. 어떤 행동을 3,7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기르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기릅니다. 실천하는 사람 메타민 3.7 실천력 플래너를 실천할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실천 기간 실천을 시작하는 날짜와 21일 후 끝나는 날짜를 적습니다. 고쳐야 할 습관 고쳐야 할 습관을 행동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길러야 할 습관 길러야 할 습관을 행동중심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실천일수 1일차부터 3일 단위로 7회 총 21일간 실천하는 일수입니다. 실천월일 실천월일 1일차부터 21일까지 실천할 날짜를 적습니다. 계획한대로 실천한 날짜에는 실천일수와 실천월일에 모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실천하지 못한 날짜에는 가입표를 칩니다. 1차부터 7차 작심삼일 성공보상 3일 단위로 100% 실천하며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기 위하여 7가지 작심삼일 성공보상품을 적습니다. 3일 단위로 100% 실천하면 해당 차수 후 작심삼일 성공보상품을 자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루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후 작심삼일 성공보상품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일차에 실천하지 않았다면 5일차가 포함된 2차 작심삼일 성공보상품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3일 단위로 7회 총 21일 동안 메타민37 실천력 플래너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신경해로가 뇌에 생성됩니다. 이어서 메타민73 습관력 플래너를 21일 동안 반복 실천하면 행동변화 신경해로가 습관신경해로로 바뀌어 뇌에 굳어지며 그 결과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타민73 습관력 플래너 사용법입니다. 어떤 행동을 7-3일 동안 꾸준히 익히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굳히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의 운명을 굳힙니다. 굳히는 사람 메타민73 습관력 플래너를 실천할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굳히는 기간 굳히기를 시작하는 날짜와 21일 후 끝나는 날짜를 적습니다. 떼어야 할 습관 메타민37 실천력 플래너에 적었던 고쳐야 할 습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굳혀야 할 습관 메타민37 실천력 플래너에 적었던 길러야 할 습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실천일수 1일차부터 7일 단위로 3회 총 21일간 실천하는 일수입니다. 실천월일 1일차부터 21일까지 실천할 날짜를 적습니다. 계획한대로 실천한 날짜에는 실천일수와 실천월일에 모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실천하지 못한 날짜에는 가입표를 칩니다. 1차부터 3차 굳히기 성공 보상 7일 단위로 100% 실천하며 습관 굳히기를 성공하는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기 위하여 3가지 굳히기 성공 보상품을 적습니다. 7일 단위로 100% 실천하면 해당 차수 굳히기 성공 보상품을 자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루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굳히기 성공 보상품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일차에 실천하지 않았다면 11일차가 포함된 2차 굳히기 성공 보상품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7일 단위로 3회 총 21일 동안 메타민 73 습관력 플래너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습관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뇌에 굳어져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타민 37 습관 플래너 인증샷 SNS 응원군 활용하기 방법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21일 동안 꾸준하게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끝나곤 합니다. 그러나 메타민 SNS 응원군과 함께 실천하면 작심삼인을 격파하고 전공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습관훈련 전문가인 메타민 빌더가 운영하는 SNS 채팅방에서 함께 훈련하는 많은 메타민들과 메타민 37 습관 플래너 실천 인증샷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uic성과 meme στη공의 위협에laration